안녕하세요! 모짜렐라 치즈 초콜릿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초콜릿 밀가루 마요네즈 달콤해요 엄청 부드러워요 매콤하고 쫄깃쫄깃해요 초콜릿 초콜릿 바삭바삭 바삭바삭 이쁘게도 배고픈 고소해요 바삭바삭 매콤한 맛 너무 맛있어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초콜릿 치즈베리맛 치즈 초콜릿 양념장 매콤한 마늘 정말 맛있어요 매콤해서 너무 맛있어요 매콤한 마늘 매콤한 마늘 매콤한 마늘 매콤한 마늘 오징어 이번엔 오리지널! 너무 맛있어요! 오리지널! 오이!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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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가득 찍어먹는 느낌 더 맛있게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은 그치 그리고 그치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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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 다진마늘 팽이버섯 마지막으로 쫄깃쫄깃 꼬마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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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삭바삭 치즈볼 치즈볼 팽이버섯 초콜릿 초콜릿 소스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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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슬리 계란 팽이버섯 초콜릿 치즈가 더 이렇게 잘 어울렸어요 다음은 치즈가 많아요 치즈가 아주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치즈가 더 맛있어여 워싱턴 잼 달달한 거 먹어요 매콤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아삭아삭 아삭아삭 ersi 바삭바삭 이만큼은 맛이에요 빨라 바삭바삭 바삭바삭 빨라 바삭바삭 바삭 바삭 이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매콤하고, 이런 맛을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스크림은, 너무 맛있었어요 쭈쭈쭈쭈 물이ido 초콜릿 초콜릿 점점 더 고소해요 모짜렐라 무쇠 초콜릿 딸기맛 크림치즈 초콜릿 바삭바삭 치즈볼 초콜릿 그런데 진한 맛을 물어봤어요 엄청 달콤하고 맛있네요 시원한 맛 바삭바삭 언제나 바삭바삭 바삭바삭 마카롱 초콜릿 너무 맛있어 스카롱 스카롱 오징어 마요네즈 왕쾌한 콜라 초콜릿 아삭한 맛 너무 맛있어서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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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초콜릿 고구마 홍콩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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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치즈볼 치즈볼 초콜릿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네요 이번엔 육즙이 더 맛있었어요 이제 뱅뱅 한입에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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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계란 팽이버섯 바삭바삭 딸기맛 매콤한 맛 치즈소스 오늘은 치즈소스 마카롱 톡톡톡톡톡 매콤한 맛 초콜릿 초콜릿 조금 더 맛있어요 조금 더 맛있네요 한입땡 이거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좋아요 청양고추 매운 양념이 너무 좋아요 짜장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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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마늘은 마지막으로 먹어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다 또 맛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나는 맛있다 계란 나는 매우 매우 매콤한 것 같아요 밥은 가득 먹어야 했어요 양념이 매콤한 것 같아요 저는 양념이 매콤한 밥을 이렇게 먹었어요 양념이 매콤하니까요 양념이 매콤할게요 초콜릿 쫄깃한 과정 약간 쫄깃쫄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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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뱅뱅 뱅뱅 뱅 뱅뱅 뱅 초콜릿 초콜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은 칼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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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크림치즈 치즈가 더욱 잘 어울려요 초콜릿 치즈소스 초콜릿 끝!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초콜릿 고소하기 마카롱 너무 맛있어요 팽이버섯 몽때롱 팽이버섯 초콜릿 초콜릿 치즈볼 포도nya 치즈 한입 치즈는 입안에 물이 없어서 치즈는 너무 맛있어 치즈는 너무 맛있어 치즈는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어 마요네즈 마요네즈 치즈볼 짜장면은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이건 라면을 먹고 싶어서 진짜 독특한 맛이었어요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오늘의 라면은 라면에 고소해요 제가 라면을 먹어야겠어요 라면을 먹어서 라면이 더 맛있어있어요 라면은 라면을 먹어야겠어요 라면이 더 맛있었어요 라면은 라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라면이 너무 맛있었어요 라면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베리맛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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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쩝쩝 치즈가 잘 어울리고 있어요 치즈가 좋아져서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좋아서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볼 너무 맛있어 치즈볼 치즈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설탕 짬뽕 마요네즈 바삭바삭 초콜릿 오징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단무지 바삭바삭 흰쌈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참기름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가 정말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 있어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치즈소스 팽이버섯 꼬리, 설탕, 주먹밥 쫀득쫀득 초콜릿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초콜릿 응.. 오옹 이런 맛은 완전 좋아요 지금 음.. 음.. 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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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소스 너무 맛있어요 이번엔 치즈소스 치즈소스 핑크색 맛있는 팽이버섯 많이 먹었는데 레드벨이 맵네즈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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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해요 너무 맛있다 다진마늘 오뜨뒤 오뜨뒤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양념장 매콤한 맛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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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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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달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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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초콜릿 저는 오늘의 주인공을 먹었어요ㅎㅎ 첫번째는 치킨을 먹으러 가고 싶어요 치킨은 치킨을 먹으면 좋네요 치킨은 치킨을 먹으면 좋고요 치킨은 치킨을 먹어요 치킨은 치킨을 먹어요 치킨은 치킨을 먹어요 치킨은 치킨을 먹어야해요 팽이버섯 바삭바삭 치즈볼 너무 맛있다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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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어요 이번엔 다한거같아요 초콜릿 치즈볼 너무 맛있어 저는 새우와 맥주의 매콤한 맛이에요 먼저 먹기 전에 면을 먹어서 먹기 좋은 맛이에요 크림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네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초콜릿 바삭바삭 채소 치즈볼 팽이버섯 팽이버섯 마요네즈 초콜릿 초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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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맛 강아지 아쉽지만 여전히 먹으면 좋죠?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아쉽네요 한번 먹어볼까요? 나름 잘 안먹는거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좋네요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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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한 맛 핫도그 아이스크림 맛은 이리와 오틱 아이스크림 초콜릿 그래서 오늘의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었어요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을 먹기 좋은데요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먹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먹겠습니다 초콜릿 진짜로 소스도 넣어 먹으면 더 맛있어져요 이제 먹는 가방을 너무 좋아해요 소스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초콜릿 닭다리 초콜릿 바삭바삭 매콤한 맛 한입에 주워진 고 Hall & 마쾌한 짠 찹쌀가루 고춧가루 계란 너무 맛있어요 소스 연어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마카롱 첫번째 바삭바삭 바삭바삭 몽땅 치즈볼 마지막으로 매콤해요 새콤달콤 매콤달콤 다음날 매콤달콤 매콤달콤 와우 호박 고소하고 맛있어요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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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추 초콜릿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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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저는 고추냉이를 조금씩 넣어요 저는 찔떡이 고추냉이를 만들었어요 ㅎㅎ 저는 찔떡이 고추장으로 구워줍니다 반가워요 팽이버섯 콜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징어 바삭한 마늘 봐봐 오늘은 치킨을 먹으면 맛있네요 바삭바삭 설탕이 풍미가 좋아해요 소스 스팸 자, 더 맛있게 잘 먹어요 초콜릿 새콤달콤 맛 초콜릿 계란 초콜릿 바삭바삭 초콜릿 찹쌀떡 숙성 저는 저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제가 정말 좋아해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정말 맛있는데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와우 치즈볼 치즈볼 치즈 치즈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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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 glass 베이컨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부탁드립니다.